새 연출자 알아보시죠, 최 피디님. 성락가의 계약, 포기하겠습니다. 최 기사 사표. 저리에 새로 일할 사람도 찾아보고. 치킨, 삼겹살, 등심. 그중에 뭐가 취향이에요? 연희 얘기 꼭 무대에서 보게 해주세요. 만나고 다닌다는 여자애가 정리 안 되 그래? 귀찮고 지저분한 일을 하시든 말든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. 사정해도 안 됐잖아. 그래서 나 이제 부러뜨려서라도 자기. 가지려고. 감사합니다.